근데 그렇게 막 활동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윤영민 씨랑 같이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밴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서로 한 30cm 정도 간격을 두시고 쓴 다음에 밴드를 좀 짧게 잡아주세요. 양손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런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똑같이 왼발을 뒤쪽으로 한 1.5배 정도 어깨 넓이 1.5배 정도 뒤로 벌려주실게요. 뒷발 뒤꿈치는 떨어뜨리시는 게 좋고 밴드를 앞발에 있는 방향 쪽으로 돌리면서 앉아주실 거예요. 이때 포인트는 시선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그렇죠. 서로 반대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골반 많이 움직이지 않게 상체만 돌아갈 거예요. 내려가면서 한번 트위스트 해볼게요. 앉으면서 당겨보세요. 그렇지. 몸이 막 돌아가네요. 쭉 당겨보세요. 배에 힘이 콱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너무 세게 당기면 반대 분이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도장 딸려가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서로 앉으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시선은 서로 마주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앉으면서 다섯 개만 한번 볼까요? 둘 다 내기 하나? 제대로, 제대로. 더 앉으면서 조금 더 틀어주세요. 손을 조금 더 올려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가져가세요. 다시 올라와서 둘 다 하나. 둘 다 하나. 둘 다 하나. 둘 다 하나. 이거 부부 간에 해야지 안 그러면 정붙 나겠다. 이거는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네. 말 안 들면 한 번씩 당기고. 말 안 하시기 더 하고. 좋습니다. 유명미치 어떠세요? 아니 이게 약간 허벅지 운동만인 줄 알았는데 전신 운동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피가 확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다 지금 약간 콧등에 땀이 아껴 송송송. 열이 이렇게 확. 열감이 나. 이 중에 이제 아직도 선을 놓지 않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세요. 본인 좀 들켰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지금 두 가지를 해봤는데 이 운동들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세포가 줄어들면 몸 속에 떠돌리는 혈당이 소모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혈당 때문에 고혈당이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년 우리 나이 치고 당뇨 걱정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집에 쿠션 있고 또 이런 스타킹 다 있으니까 꼭 좀 부부끼리 또 뭐 식구들끼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부부의 사랑을 확인해 보면서 당뇨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밀당 쭉쭉 운동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동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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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